한국 정부는 북한한테 많은 경제적인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런데 가장 중요한 악당하고 얘기할 때에도 악당이 필요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가치인 인권 이러한 황인철 씨의 불행 이걸 해결하도록 요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마구 북한한테 주출려고 하면서 이런 핵심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부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정부는 안 타이틀에 대한 정부는 이 정부가 희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국에는 только 한국에 이어가 주 Cole선 한국에 들어간 Narth Korea을 위해 한국에 대화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대해 사실은 나은 한국에 의한 도움을 더 의미할 수 있을까요? 인프레이션을 대화하는 것이 대화하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황 선생님 아니면 청아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 예예예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문제는 반드시 문제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요 저는 이번에 당시 1970년도 제286호 결의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유엔 당국자들과 이 결의안에 따라서 송환을 북한 당국에게 요구하려고 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결의문은 아직도 유효한 결의문이고 이 결의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북한 당국에게 송환을 요구를 해야 되는데 국제사회에 계신 유엔에 관계되신 분들 저희 아버지 아직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아직도 유효한 거고 이 결의안에 따라서 저희 아버지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시 한번 요청을 해야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우리의 결의안에 따르면 제 아버지의 범죄는 불가능하고, 미국과 다른 국민들에게 제 아버지의 범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 25차 유엔 총회의 항공기 불포 탈쇄에 관한 규탄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습니다. 북한과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접근하지 않으려고 하고 북한은 부인하고 한국 정부는 이 범죄 행위에 동조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체가 꼭 한국 정부만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결의안을, 결의문을 채택했듯이 이 채택된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면 분명히 북한은 이 상황에 저희 아버지를 그리고 11명을 그리고 다른 낚시 가족들도 나올 수 있게끔 하나의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 문제를 갖고 긴장감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그냥 비난만 하든지 하는 것의 차원에서 이제 떠나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길을 따라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한국에서는 더욱 Corea가 한국의 정보가 못하는 권과가를 삭제하게 Bottom으로 팀에 대한 대한민국에 대한 대한민국에 대한 대한민국의 정보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한국 한국에 대한 대한민국에 대한 대한민국에 대한 대한민국의 정보가 되었습니다. 다른 전체 인물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희는 먼저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이 정의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 문화의 문화의 문화가 없었을까요? 왜 문화의 문화가 없었을까요? 한글로 말씀드리자면 통일부, 현재 정부에서는 왜 적극적으로 황임철 선생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제가 2000년도부터 계속적으로 겪어온 바에 의하면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북한이 납치 문제를 부인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잡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경제적 지원을 통해 가지고 정치적 문제로만 접근을 해서 남북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국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시효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이유는 한국은 한국은 이 사람들의 사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어떤 사람들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은 어떤 변화가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7년도에 판문점에서 판문점에서 그 새로운 시작이라고 얘기했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그거는 쇼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 왜 그러냐면 김대중 대무권 노무현 정권 때 당시에 한반도 길을 흔들면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 통일이라고 울부 부르시셨지만 그건 단순하게 그냥 쇼였습니다. 감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북한의 경제적인 어떤 차원에서 정권 유지하는 쪽으로만 흘러가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통일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들이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실패를 하게 되면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뭔가 발전적인 것을 동호해야 될 텐데 새로운 것을 동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경제를 지원을 해서 북한 정권을 살리기 위한 정책으로 하는데 그것을 통일, 평화 통일이라고 하는 걸로 말을 바꾼 것뿐이죠. 그거는 스스로가 잘못된 정책이었고 역사적으로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저의 주장이 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작성으로 인식을 많이 바꿨고 있는 것 같고 한편은 2007 Frankenhoof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지난 2007년에 한편에서 단문정원에서 바라보가 지적이 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President Rowe 전국에서 연결한다는 것은 우리의 same을 쓰는 동호회 예시입니다. 우리의 same은 동호회 예시입니다. 우리의 same 동호회 예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gliert 지연을 통해서 유일하는 것과 침해집니다. However, this has only been a political show, in my opinion, and that is really the reason why there has not been progress. Would anyone else like to contribute to this question? If not, we can go on to the next question. There is a question by K asking, what has been the achievement so far in trying to pursue this problem? Do you have any success in this case? Yes. I'm sorry. 전부 다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해가지고 저를 굉장히 욕을 했습니다. 쓸데없는 곳에 신경 쓰지 말고 네 본연의 일을 해라. 그런데 내가 포기를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갔어요. 제 아버지가 북한에 강제 운영이 될 이유가 단 한 가지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가해자라고 내가 만약에 포기하면 내가 가해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지 못했었고요. 그러다가 2016년도에 TNKR의 KC 라틱 대표를 만나게 되면서 이 사건 자체를 국제사회에 알리게 되면서 국제사회에 알리게 되면서 2020년도 올이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WGEID에서 WGAD에서 저희 아버지에 관해서 북한 당국에게 송환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WGAD에서 자유적 국무로 판명이 됐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기적이죠. 앞으로 가야 될 것이 얼마나 어려울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혼자서 진행을 했을 때 어려움을 통해서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 TNKR와 함께 캠페인을 통해서 진행을 하면서 이루었다는 것 자체가 이것만 갖고도 할 수가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희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진행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소액해서 아무나 이룰 수는 없는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 많은 사람들에게 칠해집니다. 인사에 칠해집니다. I'm doing something useless and I believe that since then everything that we've worked for has been forgotten forgotten because no one is raising awareness on this issue and except for my family everyone have criticized me and said that I was doing something stupid useless and I believe this is in 2016 I met mr. Casey Larty and this was a great opportunity to raise awarenes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I think there was a miracle in 2020 recently in June the WGAAD the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decided that this kidnapping was indeed illegal and that North Korea should send back my father back home and so I have been working closely with TNKR in trying to bring back my father 더 하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우리와 앞으로 해야 될 거 실제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가지고 동참 해주신다면 저는 저희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기적이 바로 눈 앞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 혼자서 끌고 갔던 그 시기는요 지옥의 길이었어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탈기 문제를 일으켰다고 하는 것 자체가 크다고 하지만 그거는 저한테는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만나는 것 자체가 저한테 가장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실질적 방법을 통해서 인권문제의 심각성을 갖고 얘기하지 말고 인권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이거는 해결할 수가 있고 저와 아버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뿐만 아니라 다른 수많은 가족들도 그 가족을 만날 수가 있고 생산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 고통 속에서 이전을 벗어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I think we have to really cooperate. There is a solution. And I think we should not be looking at this just as a problem, the human rights problem. To every problem, there is a solution. And therefore, I think and I believe deeply in my heart that I will meet my father someday. And I think that people who have lost their loved ones, families, they should have the opportunity to know at least whether these people, their loved ones, are alive in North Korea. And I think that's why we have to work towards this issue. So, is there anyone else who would like to add to this issue? Chaka-Nin, 아니면 혹시 말씀하시고 싶으신 분이 있나요? Yeah, 없으면 다음... Jeff, I've got my hand up. So, remark. Mark, no worries. Can you hear me? Yes, we can. All right. This is a point that I see one of the participants made on the Korean chat, and it's a very important point. There are other abductees. There are many other South Korean abductees. There are, as far as we know, probably up to 500 South Korean POWs still held in North Korea. There are, of course, abductees from other countries, Japanese abductees. There is only one instance when the North Korean regime admitted that it had taken people from other countries, and that was 2002, when the Japanese Prime Minister, Junichiro Koizumi, went to North Korea and had that meeting with Kim Jong-il. And so, I think it will be extraordinarily important to make sure that this is part of a larger movement and larger action to address this issue as an international issue. And it all begins at home. It begins with groups at home in South Korea. I know you're talking to Dr. E-Neil and Kwa-Fu, the Cheon-Jeng Napuk-Chakajok, and, you know, everybody else. So, it's extraordinarily important to have this sense of solidarity at home, expand into the international realm. Again, of course, ethically, morally, politically, this is an abomination. And also, we are talking about citizens of the Republic of Korea. So, it's very important to put pressure o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urrently on the Moon Jae-in government, as reluctant as it might be to address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it's important to pressur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nto action. This is going to be persuasive for others as well. So, thanks for the question. buenos sheeens? What are you going to ask? When mentioned that quote, Bruce said going into lastóscie, what a big story would have. And it seems like and kind of 한 번 있습니다. 2002년도에서 김정일 극방위원장과 일본이 정상회담을 한 경우에만 인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에서 시작해서 시민단체와 같이 일을 하고 국내에서 시작해서 국제로 이어가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에 압박을 주어야 합니다. 지금 이 국제사건이지만 국내에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에 압박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는 2012년부터 시작해가지고 PNKL의 KC 라티그 대표하고 저희가 캠페인 Bring My Father Home이라는 캠페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가지고 UN에서 저의 목소리를 들어서 움직이게 됐고요. 국내에서는 국내대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계속적으로 할 것이지만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 안에서 국제사회가 규범에 따라서 항공기 불편납치 억제에 관한 혐약이 이행될 수 있게끔 그것을 또 촉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에 의해서 관심을 갖고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시작점을 만들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Yes, I agree. This can be a starting point. And we are working with KC Lartig and TNKR for domestic issues. I think in addition to domestic issues, we should have the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regulations. And Mr. Scarlethu, you are free to talk. Well, KC is a wonderful friend and a great human rights defender. But I was referring to the 500 POWs, the Kukkun Poro. I was not referring to abductees, actually. So I was suggesting that you expand this movement. And again, you've done fantastic work, KC. But, you know, reach out to others. Reach out to Dr. Emil, to KWAFU, Korean War Abductees Families Union. Try to expand this movement as far as you can. We will help. And I am here to help. And my colleagues are here to help. And we really need energy coming from South Korea. We are pushing back. North Korean human rights organizations are under attack. North Korean human rights defenders are under attack. The Park Brothers, Park Sung-hak, Park Yong-hak, they were interrogated day after day after day for eight hours a day. It took a letter from former senior U.S. government officials, such as Richard V. Allen, former National Security Advisor to President Reagan. Roberta Cohen, former Deputy Assistant Secretary for Human Rights under Jimmy Carter. Republicans, Democrats. I co-signed. I'm not a former official or anything like that. I just co-signed on behalf of my NGO. But we see what's happening in South Korea. We need to turn this around. This government is against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movement. You are part of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movement. You know, let's gather all of these positive energies. And I'm an optimist. I'm sure that President Moon and his government will notice you, will notice us, and will do the right thing. So, again, hearty congratulations to you, KC, to you, Jessup, to Mr. Hwang Kim Cheol, and your colleagues. You're doing great. You've done great. We need to expand this movement, beginning in South Korea. Thank you. Yes, I do agree with you. Thank you. Thank you. 말씀하신 것 중에 500명은 전후 납북자가 아닌 국군포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황인철 선생님을 포함해서 KC 라티그 대표님 제 생각에는 다른 분들께 확장해서 다른 분들과 같이 일을 하면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일 박사님 그리고 화푸 분과 같은 사람 그리고 이제 저희 북한인권위원회에서 도울 의지가 항상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부터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 북한인권은 지금 공격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 세계에서 공격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 특히 한국에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공격을 받고 있고 박상학 그리고 박연학 분들 이 두 분은 이제 8시간 동안 여러 날에 걸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취재를 당하고 많이 힘들어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체포 당한 이후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미국 정부 리처드 비 알버트 분 이제 전 국가안보 아드바이저로 일하신 분을 포함해서 로베타 코렌 카타 대통령 때 일하신 분들을 포함해서 촉구를 했습니다. 당장 이 체포를 멈추고 이런 감근를 멈춰라 라고 해서 그래서야 멈추게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같이 에너지를 합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에너지를 합치고 한국에서 에너지를 확장시키면 문재인 정부도 같이 인식을 하고 좋은 일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의 노력을 했지만 저로서는 제가 국가를 통해 가지고 어떤 지원을 통해서 내장에 어떤 그러한 부분을 통해 가지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혼자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앞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기 위한 방법적인 면에 있어 가지고 새로운 길로 새롭게 아버지를 만날 수 있고 그것이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희망이기에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또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같이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제가 또 호소하고 있는 것이고요. I agree. And we can work together. It's just that I have felt alone for so long by myself. And I have felt as if I am fighting this fight by myself. And I agree with what you're saying. I think we can find a new path in trying to bring my father home. And I'm just excited that there is a legal opportunity to do that. And also before we continue on, the time is obviously done. So thank you for coming. And we can obviously continue on the FAQ as long as needed. Yes. Can you hear me? Yes. Can you hear me? Oh, yes. I'm on the right channel now. I'm on the English channel. Yes. There's only one channel now. Okay. Only one channel. Okay. So, yeah, Greg, great to see you always. I would like to downplay the expectations about TNCARE. We are not a human rights organization. Our purpose has been to provide support for whatever efforts Mr. Huang is taking. Greg, you're more at the international level dealing with governments and others. We're here mainly with volunteers just providing support for whatever he wants. That's the first thing. The second thing is that, as far as I know, Mr. Huang has tried to talk to everybody in the world about this over the years. And I think we introduced him to you, if I recall. Maybe you have met him before. But Youngming Guan. We've been in touch, yes, for many years. Yeah, you've been in touch. Yeah, okay. So, my point is that we, as far as I know, he talks to everybody. And we actually had an event featuring Mr. Huang and EBL back at the beginning of either 2017 or 2018. But the point is that, as I said in my talk that no one probably heard, is that there seem to be two tracks for Mr. Huang, one is at the international level, dealing with governments and international bodies, which I think you're more suited to. And then there's the other track of just raising awareness, providing support for him, for his efforts. So, I think we can continue on both tracks, and hopefully both of them can be successful and meet up together. So, we think that the support of our partners have been able to introduce themselves to all of our partners. So, I think that there's two tracks between the group. Yes. 이제 일하는 것이 한 트랙이고 그쪽은 이제 북한 인권위원회에서 아주 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두 번째 트랙인 국내에서 일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일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은 그 문제를 더 추가할까요? 그래서 저는 청와대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망각을 강요하지 말라라고 그리고 송환을 요구하고 북한 당부에게 반박해줄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또 혼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계속적으로 진행하게 될 것이고요.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신다면 제가 케이시 라틴구 대표와 그 다음에 같이 이렇게 함께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또 함께 관심을 갖게 된다면 또 하나의 기적이 저는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이 국제사회의 질서에 따라서 이 법에 따라가지고 저는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So, I agree. 지켜봐 주시고요. 지켜봐 주시고 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So, please. Please keep watching us and help us bring my father back home. In the domestic front, I agree. We can work on the domestic front. At least I can. I went last year was the anniversary of the 50 year since my father was kidnapped and I went to the Blue House to argue and demonstrate that we should not be forced to forget what has happened and so I think that help is possible and with maybe your help Mr. Scarletu maybe we can work on this together and I feel more hopeful or a miracle. 아까 스칼라티오 총장께서 말씀하신 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주의자고 인권변호사라고 그렇게 자랑했는데 그 인권이 북한 주변의 인권 여기 탈북민들의 인권과는 관련이 없지 않나 오히려 북한 정권의 안전을 더 우선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본인들이 얘기하는 인권변호사라는 그런 얘기를 하려면 북한 동포들 북한 주민들 그리고 여기 박상학이나 이런 탈북민들 그리고 북한에 의해서 납치된 수많은 사람들 북극포로들 이런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더 진정으로 위하는 이런 노력을 해 주어야 합니다. I completely agree with your point. President Moon argues and claims that he works for a democracy and he is a democratic defender or defender of democracy. He has worked as a human rights advocate or attorney and in my opinion he is not really working for the North Korean defectors. He is rather working towards sustaining the North Korean regime. As a human rights attorney I believe that President Moon should be focusing more on the North Korean citizens, defectors, prisoners of war and abductees. I am going to say that another question is that if we went on that airplane in 1969, my husband's father arrived at the airport, 아직도 김포공항, 목적지인 김포공항에 도착하지 않아서 이 부분이 아직도 비행 중입니다. 왜 그러냐면 항공기 불법 납치 억제에 관한 협약에 의해서는 출발지인 비행기가 목적지에 도착을 해서 승무원과 승객들이 내리고 비행기문이 닫혀야 비행이 종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50년 동안 비행 중인 이 비행기가 이제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아직도 떠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네, if you look at the flight that my father was on, the flight is completed when it arrives at its destination. and for my father and this aircraft, this aircraft has not come back to its arrival and therefore it is a flight that has continued for 50 years. and I think that we have to work towards ending this long flight of 50 years in bringing back my father. and Mr. Scarlett too, if you have points you would like to make, please. and Mr. Scarle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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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r. Scarlett. and Mr. Scarlett. and Mr. Scarlett. and Mr. Scarlett. I have confirmed in 2013 through a broker by the name of Superman in saying that my father is indeed alive. We've heard this, that he was living somewhere 200 kilometers away from Shin Eju and 100 kilometers from Pyongyang. In fact, in 2013, he was actually trying to escape through a boat in Gando. And he tried to escape, but because of international summits, he was not able to because the border was shut down. And so when he was caught and kidnapped, he was singing the song called Gagupan. And that really talks about being able to let my father back home, sending my father back home. And I think that he should not be able to, he should not die in North Korea. He should be able to come back alive. Please help me meet my father. What do you think about Gagupan? Gagupan, Gagu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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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s a lot to find his husband. Have to find his home. He's a lot to find his mother. He's a good father at Gagupan. He has a lot to see the world. And if he's been a person, I'd like him. He's a good friend. All of the people have in, indeed, 시간이 없어요.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방법 진짜 동호해가지고 빨리 하나의 해결점이라도 만드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한국 정부는 만약에 만나게 되면 자기네들이 마치 무슨 노력을 통해서 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거짓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성과가 있다고 한다고 하면 살아계신 아버지를 만난다고 하면 나는 그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떠한 상황이고 이러한 고통의 도만이 속에 빠져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현실이 참 이해가 안 가요. 다들 이상하게 그럴듯한 말을 해요. 해결해야 된다. 순서가 있다. 방법이 있다. 그러나 여기에 방법이 있습니다. 국제사회 질서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국제 규범에 따라서 진행만 하면 돼요. 집행하면 돼요. 인도적인 절차에 따라서 당시 1970년도 당시 자유의사를 밝히지 못한 제 아버지가 최소한 자유의사를 밝힐 수 있는 압박만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국제사회 안에서 다시 한 번 북한도 어쩔 수 없이 역사로 사실에 의해서 나타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시간이 가기 전에 뭔가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한국 정부가 압박을 하게 되면 당연히 압박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가 저한테는 너무나도 더 절실합니다. 그래야 뭔가 시작을 해볼 수가 있고 뭔가 할 수가 있는 길이거든요. 이렇게 언성을 높여서 참 죄송한데요. 관심 그리고 함께 하나라도 뭔가 실질적인 문제를 갖고 갈 수 있게끔 도움의 눈빛 그리고 함께 해주시길 간곡히 복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낙지의 실제는 어떻게 하는지 funzions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야기하는 서쪽을 뺴고 어린 일에서 악립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상황이 도움의 Saud Carnival에 의해 우리는 eggshells 하나님의 소환을 가고 시간이 더 얻 original에 의해서 우리의 가족끝을 할 수 있게 worthy 저희는 같이 가기 위해 우리의 아버지를 환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악립을 위해 이 Lonnie을 학습하는 사람들 제작은 is the most quick way of bringing my father back home.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at my father had the freedom of expression. If we can pressure the North Korean government through the international communities to guarantee this fact, it will be inevitable that North Korea has to respond because of the fact of kidnapping my father. And it is important to pressure the Korean government. I think it's also important that we work together with people who are in South Korea so that we can work towards bringing directly my father back home. And I only ask for your attention and help. Okay, so it seems like Mr. Scarletu, you've been waiting. You can please continue remarks. No, sure. These are very emotional and deeply moving remarks by Mr. Hwang Incheol. I also see a lot of great questions that Kimberly Buxton asked about the role of the Korean-American community. Hi, Kimberly. Of course, the Korean-American community must play a very important role in this. She asked a question about members of Congress. Well, we had terrific members of Congress with a vested interest in North Korean issues and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Congressman Ed Royce comes to mind. Of course, these are members of Congress who come from areas with, he's retired now, of course. They come from areas with larger Korean-American populations. You know, the reality is that if an issue moves votes, it becomes a big issue. So the answer to your question, Kimberly, indeed, is, well, talk to your own representatives. We all have to talk to our own representatives and make sure that they understand that this is an extraordinarily important issue to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You know, whether we're ethnic Koreans or not, or whether we have Korean heritage or not. My daughters have Korean heritage, by the way. My wife is Korean, so there you go. So it's extraordinarily important to remember that we are American citizens or Romanian, Hungarian, French, and all of us have to pressure our elected representatives, remind them that this is an abomination, remind them that Mr. Huang Intol must be reunited with his father, remind our elected representatives that all relatives of abductees must be reunited with their parents. Things are strange. We live in a very strange world. We have been blessed for many years that this issue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has not been politicized in Washington. We've had bipartisan agreement for many years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And yet, these days, things are a bit strange. And, of course, it happened before, but we all sense that the human rights issue has been sacrificed on the altar of summitry, summit meetings, talking political, security, military issues to know that, again, we have no solution. We must remember, as Vice Minister Kim said before, this issue must be addressed together with a very hard, difficult, political, security, military issues. Again, I'm very happy to have joined all of you this morning. I may have to leave the meeting very soon to attend to my East Coast Sunday morning obligations. But, again, terrific event, very well done, very well executed. And let's all hope that this will be a very important step toward further internationalizing the issue when bringing Mr. Hoang Toh's father home. We all want to see that happen. Yeah. Kimberly Buckston 씨께서 질문하신 부분, 재미동포가 어떻게 하면 이런 북한 인권에 대해서 일을 할 수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국회의원 그리고 대표하는 입법자들한테 말씀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팩 로이스의 국회의원이 생각나는데요. 미국 시민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미국 시민으로서 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입법자와 대표하는 자들한테 말을 하면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 미국에서 북한 인권은 정치적으로 활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강조하고 싶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 정상회담에 있어서는 지금 군사적인 부분 그리고 다른 전략적인 부분에 의해서 희생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법이 없다고 느낄 수 있는데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제 같이 일을 하면 이제 황인철 선생님의 아버지를 다시 송환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만 이제 다들 그래도 지금은 굉장히 좋은 환경입니다. 같이 이렇게 함께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한다는 것만이라도 참 행복해요. 왜 그러냐면 그 전에는 저 미친놈 소리 들어가면서 했었거든요. 미친놈 소리를 저를 16년 동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아버지가 북한에 강조하고 될 이유가 단 한 가지도 없었고 이 문제를 만약에 내가 잊어버린다고 하게 되면 나 또한 마찬가지로 강조하고 있는 가해자라고 하는 생각이 저를 제 마음을 사로잡아버렸어요. 완전히 잡아버렸어요. 왜냐하면 이성적으로 판단하더라도 이거는 남한테 맡길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유엔에서 유엔의권 이사회에서 저희하고 제 송환을 요구하고 자의적 구금으로 탐명이 됐다고 하는 것처럼 저는 그야말로 케이시 라티그라고 하면 이 대표님이 영웅으로서 함께 함으로써 만들어놓은 기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저희가 또 도움을 할 겁니다. 누가 뭘 한다고 해도 저는 해요. 하고 말 겁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같이 함께 해주신다면 그야말로 또 다른 기적이 저는 만들어지겠는데 그것이 바로 제가 저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I'm very happy to hear all of you. 말씀해주신 거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에 주의 있게 더 지켜봐 주십시오. 아마 제가 경험한 바에 이에서는 백거라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확신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날 그 전에도 폭이 나지는 않았겠지만 저한테는 진짜 모든 것들이 다 가시적으로 이제 나왔어요. 유엔인권 이사회에서도 나오고 송환을 그것도 혼자서 노력했던 그리고 또 같이 함께 있기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하는 그 자체가 저한테 있어서는 이것처럼 큰 힘이 없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우리 아버지에게는 이 장소가 되었을 때, 그리고 당신의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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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 날 스칼라티오 총장님, KC, 그리고 여기 참여하신 여러분들, 그리고 이걸 이렇게 회의를 조직해 주신 주여석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국제적인 압력을 더 강화해서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는 더 압박을 가해서 우리 황희철 씨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꼭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the remarks. Thank you, Jessup and all others, Mr. Lartig and TNKR for organizing this event. And we should really continue to have the information in achieving the dreams of Mr. Hwang. Thank you. 이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뭉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저한테 있어서 또한의 희망으로 나오게 되고요. 한 달에 한 번씩 같이 함께 이 시간에 한 번 같이 모여가지고 앞으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동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재설씨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에 동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o, thank you. And I think I have a suggestion for the times right now in COVID-19. Everything has stopped regarding advocacy for human rights. And so I suggest that we meet every once a month and to talk about these things. And I will have to support the event. And I'm glad to do so. We are sorry about the technical difficulties. It was the first day and so we had a lot of difficulties. Thank you. Yeah. Okay. Can you hear me? Yes, we can. Yes. Can you hear me? Yes. Okay. Yeah. Also, I want to say thanks to everybody. Yeah, we're delighted to host this at our office. From our side, if you do have this monthly meeting, of course, we'll invite as many volunteers as possible to get involved. And for those of you, again, like I said, I recommend two different tracks. So, for those of you who want to get more to raising awareness, of advocacy that we are able to do during this time, then please contact me. Of course, you can contact Mr. Wong. So, but if you would like to get involved, we're always delighted to do whatever we can to support Mr. Wong's efforts. Always great to see you, Greg. Like I said, I know you are more at the international level. So, but if there's a way that we could collaborate in some way, of course, always I'm willing to do so. And of course, Mr. Kim, we've known each other, I guess, since like 2012, going back to Mu Mung Chow. So, of course, always just appreciate that you are willing to speak out as a former government official and so on with the unification ministry. Of course, it's really important that people do hear from you. And of course, Mr. Wong, always thank you. As you know, back when we first met in 2016, and I said, we'll be with you every step of the way. So, whenever you need us, just, just call us, let us know, and we'll be there. As many volunteers as we can bring together, and we've got the promise over the years. Yeah. 혹시 지원하고 싶으신 분, 여기서 이제 같이 북한 인권을 위해서, 그리고 황인철 선생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으신 분은 황인철 선생님 혹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일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관님은 이제 제가 2004년도 울망초서부터 만나 뵈었는데 항상 영광입니다. 이번에 오셔서 감사하고 이제 정부에서 일하신 분으로서 여기 오셔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황인철 선생님도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에 만날 때부터 저희는 같이 도와드리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계속 하고 있고 계속해서 지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finally, thank you, Jessup, for taking on the challenge of doing this international Zoom, and multiple languages, and all that. And, of course, everyone who was willing to hang around all the way to this point, you still have 19 people on the call, which is incredible. 네, 정재석 저에게 감사드린다고 하시고요. 이제 국제적으로 Zoom을 하느라 좀 힘들긴 했지만 감사드리고 이제 그 아직까지 들어오신 분들도 항상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뭐 얘기하다 보니까 말이 이렇게 뭐 격해가지고 저기 했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좀 이해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시간에 함께했다는 것만이 아니라 저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 또 함께해 주시라 저도 또 믿고 있으니 우리 한번 이 문제에 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시면서 해결될 수 있고 새로운 기술이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같이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apologize for maybe some rough words I've talked about, but it is an emotional topic we've talked about. But I am hopeful that we have a new path and we can together pursue that. All right, so that concludes the... Any other remarks, last remarks before we conclude this meeting? If not, thank you very much for coming. And maybe we will be contacting you about a future meeting in a month.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And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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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